안녕하세요. 오늘 어떤 걸로 오셨어요? 아, 전 남자친구 결혼식에 가신다고요? 그러면 제가 예쁘게 화장해드릴게요. 난 이 귀여운 고양이를 보면서 진정하세요. 그러면 보자. 일단 지금 피부가 엄청 건성인 상태에요. 맞죠? 일단은 피부를 좀 촉촉하게 좀 해드릴건데 일단 그 전에 바세린으로 바세린으로 입술 좀 촉촉하게 해드릴게요. 다크서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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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컨실러를 발라드릴게요 주를ВО 드나 approximately 눈빛에 발라드릴게요 찍어놨으니까 펴줄게요. 찍어놨으니까 펴줄게요. 괜히 막 결혼했다고 슬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도 티가 안 나야 돼요. 응. 오빠야. 그리고 이제 베이스. 밀크 터치. 그러니까 피부는 좀 하얘신 편인데요. 이게 마침 집 1호라서. 자. 발라드릴게요. 보세요.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서 다시. 보세요. 아주 이뻐요. 자. 그러면 그 다음에. 베이스로 살짝 깔아줬으니까. 이제 쿠션으로. 살짝. 이게 안 엄청 밝은 색이거든요. 하이라이트만 살짝 줄게요. 보세요. 보세요. 아주 잘 어울려요. 이제. 이제 눈썹을. 그릴 거거든요. 눈썹 정리 좀. 일단 좀. 빗어줄게요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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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썹이 살짝 W 모양이네요 맞춰서 제가 좀 그려줄게요 반대쪽 약간 손여진 스타일을 제가 그려드렸구요 자 그 다음에 시동 되게 스모키 하지 않으면서 옛날에 처음 구입받던 그 모습 그대로 비출 수 있게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전 남친 결혼식에 왜 가요? 하지마세요 저랑 놔요 손님은 약간 분홍빛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엄청 진한 것보다 살짝살짝 얹어서 이쁘다 맘에 들어요 마스카라 마스카라 말려주죠? 마스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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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해 선물로 받은 블러셔인데 이게 첫 개봉 손님한테 해드리는 거니까 꼭 성공하셔서 오셔야 돼요. 그리고 축의금은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은데 갈 거면 축의금은 한 15700원 정도 내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. 그게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. 그럼 발라볼게요. 웃어보세요. 이쪽으로 웃어보세요. 아 이뻐. 그리고 입술을 좀 발라드릴게요. 이쪽으로 웃어보세요. 이쪽으로 웃어보세요. 응. 해보세요. 해보세요. 이쁘다. 그리고 아이라인 해드릴게요.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. 너무 진해도 별로니까 이 정도 아주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귀여운 고양이 보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가세요. 잘 다녀와요. 삼겹살이 들린 거예요.